자 조이시 문제를 내주세요 어제 내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? 아이린 조이 이름 검색하여 웃지마 빨리 왜 뭐 하시는 거예요? 웬디! 제일 먼저 씻는다? 웬디 핸드폰 맞다 예리! 인터넷 봤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또 하는 거 아니야? 예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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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으러 가고 퀸덤을 들었다 땡 일어나자마자? 방 일어나자마자예요? 아니요 오늘 그 질문에? 집에 와서 아 집에 와서? 나 진짜 나한테 왜 질문 이걸로 주실 거야? 힌트를 좀 해요 힌트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이린 대본 봤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보긴 봤죠? 네 다 보죠 네 맛있다 안녕!